안녕하세요 전남과학자입니다. 오늘은 모처럼 휴가를 내가지고 오레곤주에 있는 크레이트 레익을 왔는데 어젯밤에 눈이 6인치나 왔고요. 또 안개가 끼어서 구경을 하지도 못하고 있네요. 크레이트 레익 호수는 백두산 천지 연못 보다 약 5배가 넓다 그래요. 넓고 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맷 5억이 났지만 안개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그냥 와서 돌아가야 되겠네요. 안타깝다. 미국 오래 살면서 삼십 몇 년 만에 여기 한번 찾아왔는데 볼 수가 없네요. 사람들도 여기 주차장이 있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구경도 못하고 가네요. 저도 다음 기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오든지 해야겠네요. 지금 눈이 아마 한 2미터 이상 쌓인 것 같아요. 주차장에. 린빌리지 카페 기프트샵 이구요. 2개. 아쉽지만 여기에 주차장만 구경하고 가야겠네요. 실망이 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돌아가야 되겠네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나오세요. 감사합니다.